자로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곳 아우라 지역에서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일바이크를 타고 전동구간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하고 탑승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신 얼음치 조형물하고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뒤편에서 좀 잠시 좀 보여드리면 역시 전경이 지금 비가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곳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곳 구절리역에서 출발한 열양면에 있는 아우라 지역은 보통 레일바이크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정선 쪽에 가서 현지 음식인 꽃등치기라든가 전병들을 먹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고요.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이곳에서 나머지 쪽 구미정 쪽도 코스도 괜찮고 해서 충분히 이용을 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